고1, 고2 학생들 자, 첫 번째로 선생님 강의는 총 크게 보면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 알겠죠? 세 가지. 자, 일단은 밑줄 꺼놨죠? 선행 강좌예요. 선행 강좌. 근데 이 선행 강좌가 좀 쉬운 문제만 다룬다. 이런 강좌의 느낌은 아니고요. 어떤 한 수학의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개념을 배우고, 개념을 완벽하게 배우고. 알겠죠? 개념을 대충 배우진 않아요, 선행이라고. 개념을 꼼꼼하게 배우고 나서 그 단원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풀게 돼요. 쉬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들을 풀이하는 그런 강좌예요. 근데 아무래도 그래도 선행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많은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개념 설명이 부족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많은 문제를 풀 수 없어서 경험이 좀 작죠. 그래서 내가 선행으로, 우리 저학년 친구들이 고학년 거를 먼저 배우고 싶다고 보면 일단 선행으로 이런 단원에는 무엇무엇이 있구나를 경험하는 정도에는 되게 좋고요. 혹은 등급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을 정말 많이 많이 봐야 된단 말이야. 고등학교 수학은. 그렇죠? 많이 봐야 되는데 내가 혼자서 많이 보는 게 좀 힘들어. 그러면 먼저 선행 강좌를 듣고 나서 그 다음 개념 강좌를 들으면서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러면 좀 수월해질 테니까 자기가 다시 한 번 보면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많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선행 강좌라는 게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고 개념을 조금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강좌가 있고 그렇게 하신 다음에는 개념 완성 강좌죠. 대표 강좌예요. 되게 중요해요. 그 단원에 있는 모든 내용 개념 설명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하고 또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실전적인 개념들이 섞여 있겠죠. 그런 것들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 문제를 연습할 거 아니야? 연습하는 문제들의 양도 좀 많아요. 문제들도 많이 연습한 다음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내신만 볼 거 아니잖아.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또한 학교 시험에 중요한 모의고사 기출들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한 4문제 정도씩 선생님 뒤에 만점 문제라는 문제 말고 그 뒤에 모의고사 기출 문제 또 따로 빼서 연습할 수 있도록 수능이나 모의고사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개념이 적용되는구나까지 연습할 수 있는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서 문제까지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개념 강좌입니다. 이런 걸 토대로 열심히 연습하시고 복습복습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중 문제집들 많이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직전 대비 그죠? 여러분이 이제 시험 전 직전에 정리하면서 중요한 문제들 대표적인 문제들 뿐만 아니라 좀 어려운 문제들까지 정리해서 문제풀이까지 완료하는 단원별로 문제풀이까지 완료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몇 개가 더 있어요. 일단은 중등수학. 이건 뭐냐면 우리 중학교 도형이 약한 학생들이 있죠. 중학교 도형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중등수학에 대한 개념 고등학교에 꼭 필요한 거지. 중학교 문제에 막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런 도형적인 성질들을 정리해놓은 강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기하가 중학교 도형이 좀 약하다 싶으면 한 번쯤 수강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래프 특강. 이건 무료입니다. 무료 특강이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혹시 내가 그래프가 좀 약하다. 즉 1차 함수, 2차 함수가 좀 약하다. 그리고 그 개형이 확장돼서 고등학교 때 또 쓰이는 것들이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학교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많이 많이 쓰이는 그래프적인 성질이 있거든. 거기까지 전반적으로 다루는 강좌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듣던 간에 그냥 자기가 그래프가 약하다면 일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추천드리고 세 번째는 내비모의고사라는 건데 이건 이제 고1 학생들 위주로 지금 되어 있을 거예요. 내비모의고사는 우리 학교 심화 엄청 어려워. 그런 학생들, 그런 학교들 대상으로 이제 오픈되는 강좌예요. 그래서 뭐 교육청 기출 변형도 있고 물론 쉬운 문제들도 있어요. 쉬운 문제들이 좀 또 있어요. 근데 모의고사 문제와 같이 또 있는 게 뭐냐면 킬러엔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딱 어려운 문제들만 모아놓은 거죠.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고사예요. 근데 저 모의고사의 수준이 조금 높아요. 앞쪽은 좀 쉽게 풀리는데 뒤쪽 가면 갈수록 좀 어려워지는 느낌이 있어요. 전반적인 모의고사지만 난이도가 조금 높은. 내신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려운 학교들 위주로 그 타겟팅으로 개강되는 강좌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선생님 이제 커리큘럼은 이런 식으로 대표적으로 3개 그리고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이렇게 있는데 해주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어떤 선생님이 되었건 제일 중요한 건 자기랑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1번이고요. 그렇죠? 이 선생님이 내 수학 성적을 올려주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 큰 나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스타일이 맞을 수는 있고 다를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업 스타일이 맞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성적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다 해서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선생님을 선택하든 그 선생님이랑 같이 가겠다고 맘먹으면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학은 자기가 많이 여러 번 보고 문제 많이 풀고 모르는 거 질문하고 이 과정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성적은 안 오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내 성적을 올려주겠다는 기대감보다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수강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인지 보고 싶으면 우리 강좌 신청하는 것 옆에 보시면 맛보기 이런 강좌가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들어보시면서 선생님과 스타일이 맞다고 하면 신청하면 되고 안 맞아 그러면 안 신청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허나 다른 선생님을 신청해도 여러분이 꼭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커리큘럼 소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이 최선의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